일단 부동산 거래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야지 뭐 아파트를 사야지 상가를 사야지 토지를 사야지 하면 매매주택이라고 할 때는 주택에 대한 탐색을 할 거 아니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. 부동산 사이트든 아니면 동네에 가보든 해서 탐색을 합니다. 주택을 탐색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등기부 열람이죠.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등기부 열람입니다.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. 등기부 열람. 그다음에 주택을 가보기도 하고 부동산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봤어 이 집 괜찮다 등기를 보니까 을급도 없고 저당권도 없고. 깨끗하다 깔끔하다 만약에 저당권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임차인도 없다 임차인도 없다 깔끔하다 그러면 이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 집주인을 확인합니다. 등기부 집주인이 나오니까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겠죠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로 보통은 부동산 중개소로 갑니다.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중개소는 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딱 처음에 그동산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이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집주인에게 직접 가겠죠 가서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집주인 맞으십니까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누굽니다. 뭐 누굽니다 제 이름은 남형임입니다 남형임. 발음이 참 힘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. 맞습니까 그러면 저 등기부에 있는 이름하고 딱 이제 확인해 봐야죠 남형임 맞구나 남형임. 그럼 이제 등기부 확인하고 등기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뭐 확인해야 돼요. 뭐 확인해 등기부하고 등기부에 있는 이름이라고 그다음에. 근데 본인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 뭐 주민등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이제 대조해서 보면 맞구나 등기부에 있는 이름하고 실제 이름하고 본인하고 맞구나 이렇게 대조를 하겠죠 맞았어요.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 작성해야죠 이제 계약해야죠. 자 얼마예요 영임 씨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비싼데 이 집 그 로열 층에다가 뭐 해가지고 비싸요 그래서 얼마인데 삼억은 받아야 돼요 그러는 거 삼억 삼억은 받아야 돼. 제가 삼억 없는데 이역 팔천 하시죠 안 되는데 그럼 이역 구천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이제 이역 구천 하기로 했어요 이역 구천. 이게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좀 그쪽에 이제 밟아가지고 싸게 안 내놓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역 구천에. 이역 구천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러면. 자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계약하면서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돈을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런 목돈이 보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데. 계약금.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얼마 십 프로 그런데 이것은. 본인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본인들이 이십 프로 할 수도 있어요 오 프로도 할 수 있고. 아니면 뭐 제가 돈이 없는데 뭐 한 일단 백만 원만 계약하시죠 백만 원 하면 돼. 자 그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. 문제는 자 여기입니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.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자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자 반듯했다. 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반듯. 반듯하게 자. 원래 성격이 삐뚤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반듯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계약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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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약은. 특약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은. 계약은 언제든지. 언제든지. 해제가 가능하 취소가 가능하다 그냥 취소라고 하겠습니다 취소가 가능하다. 취소가 가능.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.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자 계약금 얼마 줬습니까 이역 구천이니까 이천구백만 원 줬죠.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막 부동산이 막. 폭락하고 있어 완전 폭락하고 있어 그럼 이게 사면 돼 안 돼 안 돼. 안 돼죠 지금 이역 구천하던 게 지금 이역 삼천하고 있어요 막. 중도금 줄로 하고 이제 한 이십일 지났는데 막 해가지고 뭐 아임에프 터지고 막 해가지고 금융위고 그게 이역 삼천 됐어요 막. 그러면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. 계약금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계약하는 게 나아요. 이역 구천 포기하는 게 낫죠 왜 이역 구천짜리 이역 삼천 됐으니까. 차라리 그거 포기하고 이역 삼천짜리 사는 게 낫죠. 달 다시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. 해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언제까지.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.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. 그런데 조건이 있죠. 특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 벗기기 때문에 따로 서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대로 하는데 특약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금. 그러면 매수인은. 매수인은. 매수인은 계약금을 줬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포기합니다. 포기하고요 매도인은. 지금 완전히 막 경제 호황에다 폭등해가지고 지금 삼억짜리가 지금 삼억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남용 임시는 팔 수가 없지 이게. 돈이 얼마인데 아까 와가지고 포기할래 그러면 매도인은 뭡니까 계약금 계약금을 받았죠 그 계약금의. 두 배를 상환합니다. 두 배 상환. 돌려주고 계약을. 포기할 취소할 수 있어요.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. 중요한 건. 안 타가지고. 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제는 계약 취소가 안 됩니다. 자 중도금 보통 우리가. 나눠서 내죠 왜냐면 중도금도 뭐 1차 중도 2차 할 때도 있어요 뭐 그건. 각자 나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계약 중도금 잔금 중도금 보통 우리가 오십 프로 정도 사십 프로 정도 합니다. 사십 프로 정도 내고요 더 중요한 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. 중도금 지급했으면. 지급했으면. 계약을. 취소가 안 돼요. 계약 취소가 안 됩니다. 중도금을 일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절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만약에 손님 막 취소해버리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면. 그러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. 그 다음에 받았던 거 다 주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주고.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어떻게 공모해서 했다 그러면 사기에 관련된 배임에 관련된 것까지 따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배임죄 뭐 사기죄 뭐 이런 것까지 따져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절대 안 된다는 거. 그러니까 그 그 기록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. 취소할 수 있다. 우리가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자 언제 성립합니까 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계약은 계약 작성 시 성립합니까 계약 지급할 때 성립합니까. 언제 성립해요 언제 성립해요 언제 성립해요 작성 시 여기 지급 시 봐봐요 저 봐봐요 우리 같이 조연출림이 지금까지 수업 들었는데 꽝이네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죠 언제 성립해요 계약서 작성 시죠 그렇죠 그렇대요 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언제라고 했어 계약서 작성 시 지급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잖아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했잖아 살래요 네 팔게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 성립한 거예요 이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계약을. 그런데 보증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수단 그냥 수단 이때 다 성립했어 성립했어 근데 내가 만약 2억 9천원을 판다고 했는데 2억 9천원 가져갔는데 저거 언제 2억 9천원을 판다고 했어요 상하게 판다고 했지 성립했잖아요 그때 또 언제 그랬으면 증거였어요 그 증거가 없잖아 증거를 위해서 작성하는 거란 말이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구두로서 성립하고 구두로서도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이루어지면 2억 9천원에 팔 거예요 그래요 그럼 2억 9천원에 사겠습니다 그럼 내일 팔게요 끝난 거예요 그럼 계약 성립. 오케이 자 근데 계약 작성 자 한번 그래서.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중도금 지급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금입니다 잔금은. 자 요 잔금 지급하고 등기 전 서류 등 등기 전 서류는 뭐 인감 증명서 왜냐하면 내가 가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줘서 등기 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리증 같은 것들 그거 관련된 모든 서류를 주는 거야 인감 증명서 같이 도장하고 같이 주면 이 사람이 잔금을 주고 받고 그다음에 서류를 주면 주면 이걸 가지고 변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유자를 그럼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야.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. 잔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서류가 안 됐다고 안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겠죠 오늘까지 계약 기간이 만약에 오늘까지 잔금 안 주면 이 계약은 무효야 취소되는 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왜. 왜 본인은 서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.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뭐 기한이 오늘까지는 내일까지는 어제가 지났든 서로 안 됐으면 해줄 필요 없어요. 만약에 등기 서류 다 준비했는데 잔금이 없대. 잔금이 없대 그러면 등기서 이전 서류 안 주면 돼. 가져오세요 가져와. 그래서 우리가 이 둘 간의 관계는 뭐다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다. 자 그래서 만약 이 계약이 이제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하면 되죠 손해가 있으면.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동시행 관계라는 거 여러분 동시에. 동시행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등기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그다음에 뭐 합니까 등기하고 그다음에 세금 내야죠 취득세 등록세. 세금 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마쳤어요.